제가 착용을 하려다가 늦게 도착해서 우리 동기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두 명의 세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담보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혹시 동기들에게 보여줄 장기 없나? 장기는 저도 없고. 혹시 잠깐 보여주신가. 약간 놀라면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그 눈빛이었어요 그래도. 그게 너무 감사했고. 사실 좀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기에 조금 저희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계속 의리를 찾기 때문에 의리 한번 하면 저희가 두 번 피곤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사업시 주모성 전사원에게 질문. 근데 이거 안 해도 좋다. 많이 아프시겠습니까? 3일 동안 2시간 밖에 못 자고. 토와 온도를 한 수백 번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의리로서 같이 감안하느라고 전부 같이 모셨습니다.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? 어? 그러니까 와이프가 의리로서 그 죽을 챙겨줘서. 그 죽을 챙겨줘서. 서울동탄 2시간. 저기 혹시. 계속 사모님이랑 의리 의리 하시는데 사랑은 없죠? 사랑도 의리로 한다면 그 사랑이 영원한 거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계속 의리는 곧 사랑입니다. 유고하실 수 있는 곧 사랑입니다. 너무 좋아. 정답은 곧 사랑입니다. 진정한 곧 사랑입니다! 감사합니다.